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양파 심는 시기와 품종선택 그리고 토양작업과 초기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5일입니다. 중부지역에서 지금 한창 양파를 심는 시기입니다. 양파는 너무 일찍 심어도 웃자라서 꽃대가 올라오는 숫양파가 될 확률이 높고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 활착을 제대로 못해서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양파는 마늘보다 일주일에서 열을 늦게 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양파 심는 적기입니다. 양파는 겨울을 나는 월동작물로서 영하 20도의 추위도 버텨내고 이듬해 6월에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양파가 건강에 좋은 채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파 농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심어야 하고 또 좋은 품종을 선택해야 하며 그리고 토양작업도 잘해야 양파 농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양파가 추위에 강한 작물이긴 하지만 이것들을 잘하지 못하면 겨울에 얼어 죽는 양파도 많이 나오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토양작업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토양작업을 잘해야 겨울에도 성장이 멈추지 않고 뿌리활착을 잘하면서 조금씩 자라다가 내년 3월에 보온덮개를 걷어주면은 폭풍성장을 하는 작물입니다. 이제 한 단계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작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작업은 지난번 마늘, 양파, 밥 만들기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작업이란 땅 파기, 밑거름 넣기,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 뿌리기, 두둑 만들기 등 작물을 심기 전에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저는 작물을 가꾸는 방법을 소개할 때마다 토양작업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합니다. 특히 양파는 추운 겨울을 지나는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활착을 잘해야 겨울에 죽는 양파 없이 잘 자라게 됩니다. 양파는 10월 하순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내년 6월 중순에 수확하는 작물로서 생육기간이 8개월 정도 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밑거름 넣기 등 토양작업을 잘해서 뿌리를 잘 내려야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를 잘 버텨낼 수가 있고 또 잘 자라게 됩니다.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하면 서리빨에 뿌리가 덜 떠서 죽게 됩니다.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면 밑거름을 잘해야 큰 추위 오기 전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밑거름으로는 태비와 비료를 넣습니다. 태비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숙분 태비라면 미리 뿌려서 일주일 이상 가스 배추를 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촉박하다면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완숙태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다면 완숙태비 한포 사면 가스 배출할 필요도 없고 냄새도 나지 않으며 성분도 좋아서 양파가 뿌리 활짝을 잘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는 친환경 유기농 제품인 비옥한 12가 좋습니다.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비료는 일반 복합비료를 사용해도 되지만 추운 겨울을 2-3개월 동안 부직포를 씌워서 웃거름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오래가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효성 비료는 마늘을 가꾸는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이맘때 올인원이라는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비료로서 한 번 뿌리면 효과가 5개월 동안 지속하는 복합비료입니다. 양파 밑거름으로 사용하면 겨울동안 웃거름을 하지 않아도 부직포 속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뿌리와 잎이 조금씩 자라게 되고 봄에 덮개를 열었을 때 폭풍성장을 합니다. 만약 이런 비료가 없다면 일반 복합비료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땅속에는 고자리파리와 같은 해충이 양파 뿌리를 갈가먹어서 죽게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토양살충제를 꼭 뿌려야 합니다. 토양살충제는 일반 화학성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꾸는 분들을 위해 친환경 토양살충제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번 배추 영상 때 소개해 드렸던 유기농 자재인 토충황 총채코를 추천합니다. 사용방법은 두둑을 다 만들고 비닐멀칭을 하기 전에 두둑 위에 뿌리고 갈키로 한번 긁어주고 난 다음 비닐멀칭을 합니다. 열평 기준에 170g 정도만 뿌립니다. 해충뿐만 아니라 토양속에는 흑색서금균액병이나 여러가지 곰팡이균이 잠복해 있다가 기해가 오면 활성화되어 마늘과 양파 뿌리를 섞게 합니다. 따라서 토양살균제도 함께 뿌려야 합니다. 토양살균제도 유기농 자재인 노피엠 입제가 좋습니다. 이들 유기농 자재는 대량으로 가꾸는 전업농은 가격문제 때문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꾸는 우리는 경장면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유기농 자재로 양파를 가꾸면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 품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양파 모종을 살 때 품종을 확인하고 산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역시 처음 양파를 가꿀 때는 품종을 확인하지 않고 모종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종은 뿌리 활짝도 빠르고 잘 죽지 않았는데 어떤 모종은 뿌리 활짝이 늦고 잘 죽는 모종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양파 모종을 살 때도 꼭 품종 확인을 하고 사야 잘 자라고 저장성 좋은 양파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양파 품종은 중생종, 중만생종, 만생종이 있습니다. 중생종은 남부지방에서 많이 가꾸는 품종으로 생육기간이 짧아서 4월에 수확할 수가 있는 품종입니다. 하지만 저장성이 좋지 않은 품종입니다. 중생종은 빠르게 생산하여 빠르게 소비하는 품종입니다. 중만생종과 만생종은 저장성이 좋은 품종입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면 좋은 창고가 아니어도 이듬해 3월까지 보관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양파 씨앗은 그동안 주로 일본 품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씨앗값으로 외화지출이 많았다고 합니다. 양파 품종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카타마루, 테리우스, 뉴마르스, 빅뱅 등 이밖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양파도 홍산마늘처럼 국내에서 개발한 품종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킹콩과 비스터입니다. 두 품종은 저장성이 좋은 중만생종으로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한 품종입니다. 비스터는 잎이 대파처럼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잎 꺾임이 적어 병에 강합니다. 구가 굵고 단일하여 수확량이 많습니다. 특히 킹콩은 그동안 우리가 수입하던 일본의 역수출하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킹콩을 한 판 심고 모종이 부족해서 반 판은 비스터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올 봄에 양파 대박이 났습니다. 양파 하나의 무게가 300g 내지 400g 정도인데 제가 생산한 양파는 500g에서 600g 정도 가는 양파를 수확했습니다. 킹콩이고 지금 이것이 비스터입니다. 지금 다른 양파는 얼마나 나간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콩이 지금 다른 양파를 뽑았던 602g입니다. 킹콩이 지금 다른 양파를 뽑았던 602g입니다. 킹콩이 지금 다른 양파를 뽑았던 602g입니다. 먼저 달았던 것은 지금 607g이었는데 602g입니다. 양파가 아주 대부분의 양파들이 다 썰어지고 잎이 거의 말라갑니다. 다른 양파들은 다 썰어졌는데 지금 썰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몇 개 보입니다. 지금 이것들은 숫양파입니다. 이 숫양파는 숫양파가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일찍 심어서 양파가 겨울 되기 전에 너무 웃자라거나 아니면 양파 모종을 너무 많이 자라서 굵은 양파를 모종을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웃자랐을 때 이런 숫양파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해 모종이 많이 자란 모종을 심었더니 겨울 되기 전에 웃자라서 올봄에 숫양파가 되는 양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품종은 킹콩으로 하되 조금 덜 자란 모종을 선택하고 심는 시기도 며칠 더 늦추었습니다. 양파를 심을 때는 양파용으로 나오는 유공 비닐로 멀칭을 하고 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을 심는 유공 비닐은 구멍의 간격이 촘촘해서 양파를 크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뚫어진 구멍에 약 7cm 깊이로 구멍을 내고 양파를 심은 다음 3-4cm 정도 흙을 덮은 다음 뿌리가 덜 뜨지 않게 꾹꾹 눌러줘야 합니다. 흙을 덮고 난 다음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비가 올 것 같으면 물을 뿌리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을 한번 뿌려주면 뿌리 활착이 빠릅니다. 심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뿌리 활착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11월 화순이 되어 영하 7도 이하에 내려가면 보온 덮개 등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많이 자란 싹은 20cm 정도 자랐습니다. 마늘은 보온 덮개를 바로 덮어도 괜찮지만 양파는 줄기가 꺾이면 안되기 때문에 강선 활대를 이용해서 비닐을 덮어줍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는 지역이라면 속에 하얀 부직포를 먼저 덮은 다음 그 위에 비닐을 덮어주면 얼어죽는 양파가 없습니다. 3월 초순에 보온 덮개를 걷어주면 속잎이 새로 나면서 잘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양파 심는 시기와 품종선택 그리고 토양작업과 초기 심고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